한화자산운용이 오늘 미국 성장주에 중점을 둔 상장지수 펀드를 상장했습니다. 상장된 ETF는 연금 적립기에 활용할 수 있는 플러스 미국 S&P500 성장주와 수령기에 활용하기 좋은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콜입니다. 플러스 미국 S&P500 성장주는 S&P500 지수 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가중치를 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, IT 등 고성장 섹터 비중을 높여 S&P500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.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콜은 미국 성장주 중에서도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5년 연속 배당을 증가시킨 종목에 투자하는 동시에 매일 S&P500 콜옵션을 매도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입니다.